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루즈 솜브라가 다시 풀 캥거루로 지금 의류를 계속 내고 있는데 풀 캥거루 티에프화를 낸 지가 벌써 한 삼년도 됐는데 추가 신제품을 안 내고 있거든요 루즈 솜브라가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신발을 내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정도만 신어보면 사실 일본에 나오는 괜찮은 티에프화 다 신어보는 편이 되고 스터드가 달려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다음달 정도 이제 스볼메라든지 몇가지 이제 일본 축가를 추가로 구입을 해볼 계획인데 일본판 콘케이브 같은거를 구입을 해볼 생각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품들이